으 800년전 700년전에 시양마에 제일 처음 세워진 절입니다 성처럼 생겼네요 약 700년전에 절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장엄하고요 적뱅이 적겠네요 예 다른 면 인데요 옛날 지진이 나서 되게 많이 파괴됐대요 일본이랑 연합국에서 흰사에서 많이 복원을 시켰다는거 멋있다 제가 본 절중에 우공주하고 멋있네요 불국사 땡츄 같아요 땡츄 핸드폰 두개 얹고 있어요 아이씨 전체 전경인데요 왕악이 찍고 여기 와서 오면 절들이 되게 멋있어요 역시 천년 이상 국교로 모아온 곳이라 그런지 절들이 되게 잘 발전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날 500년하고 유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태국은 유교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킨거 같아요 정리 나이 기독교다 정리 나이 기독교다 정리 나이 기독교다 고소함이라고 주annie 주annie 주신리 오 주 penn 한글자막 by 한효정